오늘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런 480선 밑에서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양상들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포스코딩스, 포스코프채 모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 480선 밑에 있는 양상들이고 여러분들도 HTS상에서 한번 돌려보시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이유도 있다라는 거죠. 준비된 그림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릴 때마다 2차전지 관련해가지고 증설 이슈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2024년도, 2025년도를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려왔던 것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배터리 3사에 대한 미국 내 생산 공장 현황을 보시더라도 미국 내에서 2024년도, 2025년, 2026년도를 향해서 가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증설을 하거나 착공이 들어가고 있는 공장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023년도가 개화기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베네핏을 중국 업체들이 많이 가져갔고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 중국 기업들을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열매들이 결국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을 볼 때 얘기를 하는 것이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되면 2차전지는 망할 것이다, 침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팩트체크로 확실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 2016년도 트럼프가 당선될 때에 대한 결과와 2020년도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에 대한 결과에 대한 비교표인데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딱 5가지 주가 바뀝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네바다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이든 강세 지역입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 대신 5군데가 캐스팅보트가 바뀌는 곳이 어디냐 하면 2016년도에 강세를 보였던 지역, 트럼프가 강세를 보였던 지역이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에리조나까지 이렇게 5개 주입니다. 하지만 2020년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5개 주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개표율 60%까지 미시간과 펜실베니아는 우리가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고 마지막에 역전을 했거든요. 그런 곳들이 바로 여기 해당되는 곳들인데 왜 이것을 주목해야 되냐 하면 다음 그림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그림 보시면 2030년도까지 각 주별 일자리가 IRA 정책에 의해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혜택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곳들이 어디냐 하면 앞서 얘기했던 에리조나, 그리고 봤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조지아까지입니다. 이 5개 주가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이라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현재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한 게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지금 현재 경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바이든은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된 지표가 바로 고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용을 올리기 위한 IRA 정책 자체를 폐기한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가 지지 오를 수 있을까? 오를 수 없다는 거죠. 현재 양측에서 모두 다 중국 대리기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결국에는 중국 대리기를 함으로써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의미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이 지역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가장 큰 베네핏이 가져가는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전기차라든지 또는 풍력 태양광 같은 이런 IRA 일자리에 대해서 폐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실질적으로 현재 대선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단 한 번도 IRA 폐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당내 경선에서는 그 얘기를 대단히 많이 했었지만 현재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다음 그림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럼 어떤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자리가 늘어났던 것들을 지금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바로 여기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이 IRA 일자리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일자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가능성은 대단히 높게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기 때문에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계속 1순위를 유지했던 PSK 홀딩스 오늘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달성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 빠지게 됐고요. 대신 FST가 1순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양이 5순위로 새롭게 등극한 것도 놀라운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코멘트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선 PSK 홀딩스 딱 빠지자마자 오늘 급등 나오잖아요. 그만큼 개인들이 관심이 사라지면 그만큼 급등 나오는 것이 주식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는 FST도 충분히 현재 다시 한번 더 부품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에 대한 수익률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원픽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낙폭과 대종목 한번 준비해봤는데 T로보틱스 말씀드리겠습니다.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AI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현재 성수역 2번 출구 봇봇봇 카페 운영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데 직접적으로 생활 서비스형 로봇을 납품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평가 가능성을 좀 높게 판단하고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8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승로의 텐텐백어 원픽은 T로보틱스였습니다. KS당 라이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